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해주는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럴 제2부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 나타난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 스크루지가 잠에서 깨어 방 안을 바라보니 사방이 캄캄했다. 어느 것이 투명한 유리고 어디가 침실의 불투명인 벽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방은 칠흑같은 어둠에 쌓여있었다. 그는 작고 충혈된 눈으로 어둠 속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때 근처 교회의 종소리가 네 번째 15분을 알림에 올렸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몇 시를 치는지 들으려고 귀를 곤두세웠다. 스크루지에게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둔탁한 종소리는 6번에서 7번, 7번에서 8번으로 넘어가더니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12번을 꼬박 치고서야 멎었다. 스크루지는 경악했다. 12시라고? 잠자리에 든 게 2시가 넘어서였는데 시계가 고장났겠지. 고두림이 기계장치 속으로 들어간 게 틀림이 없어. 12시라니! 스크루지는 이 터무니없는 시간을 바로잡으려고 타중식, 회중식의 태엽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이 시계의 작은 박동도 빠르게 12번을 치고는 멈춰버렸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내가 하루 온종일 내쳐 자고도 모자라. 다음날 밤까지 잤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태양에 무슨 병고가 생길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낮 12시인 게야. 이렇게 생각하자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어 스크루지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더듬더듬 창가로 다가갔다. 뭐라도 보려면 창에 잔뜩 끼인 서리를 잠옷 가운 소맷자락으로라도 문질러야 할 판이었다. 그래도 별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려 있고 날씨는 지독하게 춥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대로 다시 올라간 스크루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았지만 별다른 게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만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했으면 했을수록 자꾸만 생각에 빠져들었다. 마을리의 유령은 그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혔다.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을 뿐이라고 차근차근 따져본 후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마음은 용수철처럼 튕겨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게 꿈이었나 아니었나 하는 똑같은 의문으로 다시 끙끙거려야 했다. 이런 상태로 누워있던 스크루지는 15분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세 차례 들었다. 그러자 불현듯 한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유령이 찾아오리라 했던 마을리의 유령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마을리가 알려준 그 한시가 지날 때까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누워있으리라 작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든다는 것은 그가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남은 15분은 너무나 길었다. 스크루지는 무심결에 깜빡 졸다가 시계 종소리를 놓친 거라는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침내 신경을 곤두세은 그의 귓가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 15분! 스크루지가 시간을 헤아리며 말했다. 땡! 30분! 땡! 45분! 땡! 바로 그 시간이야. 그런데 아무 일도 없잖아. 스크루지는 의기양양해졌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깊고 텅 빈 듯한 음울한 소리로 한 번 울려 퍼졌다. 벼랑간 방 안에 불빛이 번쩍하더니 침대에 드리워져 있던 커튼이 젖혀졌다. 그의 커튼을 옆으로 젖힌 것은 어떤 손이었다. 침대 발치의 커튼도 등 뒤에 커튼도 아니었다. 바로 스크루지 눈앞에 보이는 커튼이었다. 그 순간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로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커튼을 열어젖힌 방문객과 얼굴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기묘한 형상이었다.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어린애처럼 보이는 만큼이나 노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목돌미를 덮고 등 뒤로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마치 나이가 들어 센 것처럼 희었으나 얼굴에는 주름살 하나 없이 보송보송한 살갗 위로 발갛게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팔은 무척 길고 억쇄 보였고 손 또한 악의 힘이 여간 셀 것 같지 않았다. 그에 비해 가냘프기 짝이 없게 생긴 다리와 발은 팔과 손처럼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유령은 눈부시게 새하얀 튜닉을 입고 허리에 있는 반짝거리는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그 광채가 매우 아름다웠다. 손에는 겨울의 상징인 싱싱한 초록 호랑가시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 여름꽃으로 장식된 튜닉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유령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밝고 선명한 빗줄기가 솟아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빗더문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지금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큼직한 소화기처럼 생긴 건 할 일이 없어 지루할 때 모자처럼 눌러쓰는 게 분명했다. 유령을 더욱 찬찬히 뜯어보던 스크루지는 정말 신기한 점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반짝거리는 벨트는 이쪽에서 빛을 바라는가 싶으면 어느새 다른 쪽에서 빛났다. 한순간 밝게 빛나던 것이 금세 시커멓게 변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유령도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꾸만 모습을 바꾸었다. 발이 하나만 달린 모양이다가 다리가 하나 달린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리가 스무 개 달린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다. 머리가 없이 다리만 달랑 두 개 보이는가 싶으면 금세 몽통은 사라지고 머리만 공중에 남아있었다. 그렇게 해체되는 부분은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채 녹은 듯이 사라졌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유령은 선명하고 뚜렷한 형체로 다시 되돌아오곤 했다. 당신이 그 유령이십니까? 제게 찾아오실 거라고 했던 바로 그분입니까? 스크루치가 물었다. 그렇다. 그 목소리는 작고 나긋했다. 어찌나 작게 들리던지 유령이 바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누구십니까? 무슨 유령인가요? 나는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다. 아주 먼 과거인가요? 난쟁이처럼 조그마한 유령을 주시하며 스크루지가 물었다. 아니, 네 과거다. 만일 누군가 그에게 묻는다 해도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없었겠지만 스크루지는 얄궂게도 그 유령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모자를 쓴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유령에게 모자를 써봐달라고 해원했다. 그러자 유령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가 주는 빛을 너의 그 죄 많은 손으로 그렇게나 빨리 끄고 싶다는 거냐? 저희들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낸 이 모자를 몇 년 동안이나 강제로 내 머리에 푹 눌러 씌운 인간들 가운데 하나가 너희거늘 그걸로도 상해차지 않더냐? 스크루지는 공손하게 유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며 여지껏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유령에게 모자를 씌운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 무슨 일로 여기 오셨는지 물었다. 너의 안녕을 위해서다. 스크루지는 입으로는 너무나 황송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뜻이었다면 하룻밤 잠을 깨워 귀찮게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이런 속마음을 읽은 게 틀림없었다. 대뜸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를 교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두지.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하며 유령은 우악스런 손을 내밀어 스크루지의 팔을 지그시 잡았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스크루지가 바깥 날씨가 추운데다 한밤중이니 나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빌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침대는 따뜻하지만 바깥 기온은 영하에서 한참을 뚝 떨어진 데다 자기는 슬리퍼에다 얇은 잠옷 차림이고 지금은 감기에 걸렸다고 애원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다. 스크루지의 팔을 잡은 그 손은 여자의 손처럼 부드러웠으나 뿌리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결국 스크루지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령이 창가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겁이 난 스크루지는 그 옷자락을 움켜쥐고 간절히 빌었다. 저는 인간입니다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내 손길만 거기에 품고 있다면 너는 이보다 높은 곳에서도 그 덕이 없을 것이다. 유령이 스크루지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외톨이 소년 스크루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어느새 벽을 뚫고 나와서 양편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는 탁 트인 시골길 위에 서 있었다. 도시는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사라진 도시와 함께 어둠과 안개도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땅 위로 눈 덮인 차고 맑은 겨울 한낮이 나타났다. 아니, 이곳은 제가 자란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고요. 유령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순간 가볍게 스친 유령의 손길이 아직도 이 늙은이의 감각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스크루지는 공기를 떠다니는 수천 가지 향기들 즉 수천 가지 생각과 꿈들 기쁨과 걱정들이 저마다 뿜어대는 향기를 맡았다. 아주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입술이 떨리는구나. 네 뺨 위에 그건 뭐지? 유령이 물었다. 스크루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듬더듬 여드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유령에게 자신이 가고픈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간청했다. 그 길을 기억하나? 기억하냐고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죠. 그렇게 잘 아는 길을 그리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다니 이상하구나. 자 가보자. 그들은 길을 따라 걸었다. 스크루지는 대문 하나하나 말뚝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죄다 알아보았다. 이윽고 멀리 조촐한 장이 서는 마을이 보였다.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며 교회, 굽이치는 강물도 만났다. 털북숭이 조랑말 몇 마리가 등에 아이들을 태우고 그들 쪽으로 타박타박 걸어왔다. 조랑말에 올라탄 아이들은 농부가 모는 이른마차와 수레에 타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서로를 불러댔고 어느새 그 넓은 들판에는 즐거운 노랫소리가 가득 찼다. 상쾌한 겨울 공기가 그 노랫소리에 파삭파삭 웃음을 터뜨리는 것 같았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과거의 환영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지. 유령이 말했다. 이 신나는 여행자들이 그들 곁으로 다가오자 스크루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해냈다. 그들을 보고 그는 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까. 왜 냉정한 눈에 눈물이 고여 반짝였고 그들이 곁을 지나쳐갈 때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일까.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갈림길과 샛길에서 헤어질 때 서로 추고받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마음이 찰랑됐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메리 크리스마스가 스크루지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빌어먹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그가 덕을 본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학교가 아주 텅 빈 것은 아니군.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외로운 아이 하나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그 아이를 안다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 큰 길을 벗어난 그들은 스크루지의 눈에 익은 좁은 길을 지나 불구죽죽한 벽돌로 만들어진 학교로 다가갔다. 둥그런 지붕 위에는 수탉 모양의 풍향개가 달려있었고 그 안으로 매달린 종이 보였다. 널찍한 방들은 거의 피어있었고 눅눅한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으며 창문도 깨졌고 문은 썩어 내려앉아 있었다. 마구까네는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활개를 치고 다녔을 뿐 마차구와 헛까네는 우짜란 잡초만 무성했다. 집안의 그 어디에도 번성했던 옛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황량한 현관으로 들어서서 열려진 많은 방들을 훑어보아도 제대로 꾸며진 방이 없었고 널따란 공간에 냉기가 흘러 의지년스럽기 크지 없었다. 공기에는 매쾌한 흙냄새가 감돌았고 휑한 공간은 으스스했다. 마치 먹을 것은 별로 없는데 촛불로 차림새만 요란스러운 식탁을 떠올리게 했다. 유령과 스쿠루지는 복도를 가로질러 집 뒤쪽에 보이는 방문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눈에 기이다랗고 횡덩그렁하고 음울한 방안이 들어왔다. 나란히 놓인 아무런 장식 없는 긴 의자와 널반지 같은 책상 때문에 방 안은 더욱 황량하게 보였다. 외톨이 소년 하나가 다 꺼져가는 난로불 근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스쿠루지도 긴 의자에 앉아 오랜 세월 입고 있었던 그 옛날 자신의 가여운 모습을 보고 흐느꼈다. 그 집에 숨어있는 메아리 벽 뒤에서 갈팡질팡 돌아다니며 찍찍대는 취들의 소리 칙칙한 뒷마당에 있는 반쯤 녹은 배수관에서 나는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생기를 잃어버린 포플러 나무의 앙상한 가지 사이로 들리는 한숨같은 바람소리 하릴없이 흔들거리는 텅 빈 창고 문소리 난로에 장작불 타들어가는 소리까지 스쿠루지의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오지 않는 게 없었다. 마음이 약해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렀다. 유령은 스쿠루지의 팔을 치며 책 읽기에 빠져있는 어린 스쿠루지의 모습을 보라고 가리켰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의 이국적인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더할 수 없이 생생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허리춤에는 도끼를 찔러넣고 나무를 한 짐 실은 당나귀 고삐를 지고 있었다. 아니 저건 알리바바와 사시빈의 도둑들 이야기에 나오는 알리바바예요. 흘린 듯한 표정으로 스쿠루지가 소리쳤다. 소중하고 정직한 알리바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어느 크리스마스 날 저기 저 외돌박이 꼬마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 달랑 혼자 있었을 때 그가 정말 찾아왔었다고요. 생전 처음으로요. 꼭 저렇게요. 또 진이가 거꾸로 처막었던 술탄의 몸종도 있어요. 저기 저렇게 물구나무선 꼴 좀 보세요. 아주 고소하군. 꼴이 아주 보기 좋아. 제깃놈이 언간생신 공주님과 결혼할 꿈을 꾸다니. 스쿠루지가 그렇게 열을 올리며 책 속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아주 희한한 목소리로 떠드는 걸 보았더라면 열의 들뜬 흥분한 그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런던 시내에서 그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을 것이다. 어! 저기 앵무새 좀 보세요! 스쿠루지가 소리를 질렀다. 결혼 몸뚱이에 단 노란 꼴이 머리 위에 삐죽삐죽 자란 양상치처럼 생긴 것 좀 보라고요. 저기 가엾은 로빈 크루스가 있네요. 앵무새가 그렇게 불렀죠. 저 사람이 섬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앵무새는 가엾은 로빈 크루소 어디 갔었소 로빈 크루소 하고 물었죠. 저 사람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꿈이 아니었답니다. 저기 브라이데이가 나타났네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작은 시내가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마 이 뭐라고! 평소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스크로지는 과거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불쑥 중얼거렸다. 가엾은 꼬마 그러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친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사방으로 둘러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제가 바라는 건 허나 이제는 너무 늦었군요. 무슨 말이지?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어젯밤에 제 사무실 문 앞에 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던 꼬마가 있었거든요. 그 애에게 뭐라도 줘서 보냈더라면 좋았을걸. 유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 소중한 오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꼬마 스크루지는 어느새 부쩍 자라있었고 교실은 아까보다 더 어둡고 더 지저분하게 변했다. 벽은 우그러들었고 유리창에는 쩍쩍 금이가 있었다. 천장에는 회칠 조각이 벗겨져나가 벌거벗은 웻가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스크루지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스크루지가 아는 것은 다만 그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다는 사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예전에 그대로 일어났었다. 정말 아이들이 신나는 성탄절을 보내려고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스크루지는 예전처럼 홀로 남아있었다. 이제 과거의 스크루지는 책을 읽지 않고 풀죽은 모습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우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걱정스럽게 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이 열리자 소년보다 훨씬 어린 여자아이가 총알처럼 달려들어와서 소년의 목을 끌어안고 연심볼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 애는 소년을 소중한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가 온 거야 소중한 오빠 여자아이는 그 앙증맞은 손으로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집이라고? 벤? 소년이 물었다. 그래 집으로 아주 가는 거야. 아주 영원히 말이야.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이제 집이 꼭 천군 같아. 어느 날 밤에 내가 자러 갈 때 아빠가 너무나 다정하게 밤인사를 하셨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아빠께 오빠를 집으로 데려와도 되느냐고 여쭤봤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마차에 태워 오빠를 데려오라고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 오빠도 의젓하게 굴어야 해. 여자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 다시는 여기 올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내내 하늘만큼 땅만큼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거야. 우리 꼬맹이 팬이 다 컸구나. 소년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여자아이는 손뼉을 치면서 깔깔거렸다. 오빠의 머리를 만지려 했지만 키가 작아 닿지 않자 다시 또 깔깔댔다. 그리고는 까치발을 들어 오빠를 꼭 껴안았다. 여자아이는 이윽고 응석을 부리듯 오빠를 문쪽으로 끌었다. 소년은 기꺼이 여자아이에게 이끌려갔다. 복도에서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스쿠루지 군의 짐을 내가라. 어서! 그 목소리와 함께 학교 교장이 복도에 나타났다. 사납고 생색을 내려는 태도로 그는 스쿠루지 군을 뚫어질 듯 내려다보았다. 교장과 악수를 하게 되자 소년은 겁에 질려 간이 오그라들 것 같았다. 악수를 한 교장은 스쿠루지 남매를 데리고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우물처럼 오싹한 응접실로 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훌륭한 응접실 벽에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청구이와 지구이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차가운 낯빛이었다. 교장은 이 방에서 막에 있는 유리병에 담긴 유난히 싱거운 포도주와 유난히 두꺼운 케이크 한 조각을 내오더니 이 어린 친구들에게 몸소 그 성찬을 베푸는 의식을 주관했다. 그러는 한편 야윈 하인에게 일러 이 대단한 마실 것 한 잔을 짐꾼에게도 갖다 주라고 했다. 그러자 짐꾼은 교장의 후위에는 감사드리지만 그것이 지난번에 맛보았던 것과 같은 술이라면 사랑하겠노라고 했다. 아이들은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교장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랐다. 마차는 정원으로나 노솔길을 신나게 달려나갔다. 빠르게 달리는 마차의 바퀴들이 바닥에 떨어진 거무수루한 상록수 잎들 위를 구르며 하얗게 쌓였던 설이와 눈을 눈보라처럼 흩뿌리며 지나갔다. 눈 약하고 여린 아이였지. 불면 날아갈 것 같았어. 유령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넓었는지. 그랬지요. 유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첨벌을 받을 겁니다. 스크루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는 어른이 된 다음에 죽었지. 자식이 있지 아마. 하나 있었지요.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그래. 자네 조카구먼. 네. 마음이 불편한 듯 스크루지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학교를 벗어나자마자 그들은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대는 도시에 와있었다. 패치윅 영감의 크리스마스 파티. 거리에는 행인들의 환영이 휘휘휘 지나쳐가고 짐수레와 승합마차들의 환영도 앞다투어 내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실제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툼과 소란스러움 그대로였다. 가게마다 장식한 것을 보니 여기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온 게 틀림이 없었다. 저녁 무렵이어서 거리에는 가로등이 밝혀져 있었다. 유령은 한 도매 상점 앞에 걸음을 멈춰서서 스크루지에게 어디인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알다마다요. 제가 일을 배운 곳 아닙니까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높다란 책상 앞에 웰스푼 가발을 쓴 노신사가 앉아있었다. 책상이 어찌나 높던지 그의 키가 5cm만 더 컸어도 머리가 천장에 닿았을 것이다. 노신사를 본 스크루지는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패치걸으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패치걸으신이 다시 살아오시다니! 패치인 영감은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비빈 다음 헐렁한 양복 조끼에 매무새를 꽂히더니 호탕하게 웃어져쳤다. 말 그대로 발끝부터 자비심이 샘솟는 심장까지 온몸으로 웃어져치고는 편안하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제 청년으로 자란 과거의 스크루지가 다른 견습생과 함께 기운차게 뛰어들어왔다. 어! 띡 윌킨스가 틀림이 없어요!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말했다. 세상에! 맞아요! 바로 그 친구라고요! 저를 아주 많이 따랐었습죠! 그래요! 띡입니다요! 불쌍한 띡! 세상에! 세상에! 오이 여보게들! 오늘은 그만 일하게! 크리스마스 이브 아닌가! 딥 크리스마스라고! 에빈이죠! 이제 문을 닫자고! 패칭 영감은 양 손바닥을 철썩철썩 치면서 말했다. 맞바람하게 개 눈 감추듯 후다닥 끝내자고! 이 두 청년은 믿기지 않을 만큼 순식간의 일을 해치웠다. 그들은 하나 둘 셋 할 동안 덧문을 가지고 밖으로 달려나갔고 넷 다섯 여섯 할 동안 제자리에 끼워 세웠고 일곱 여덟 아홉 할 동안 빗장을 질러 채웠으며 열두를 채 세기도 전에 마치 경주마처럼 헐떡거리며 제자리로 단숨에 되돌아왔다. 어허! 그렇지! 이렇게 소리치며 패칭 영감은 그 높은 책상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난류팍이 그지 없었다. 자 젊은 친구들! 여기다 자리를 널찍하게 만들자고! 자! 딕 서둘러! 어서 에빈이죠! 정말 말끔히 치워졌다. 패치의 영감이 지켜보고 섰으니 치워서는 안 될 것도 치울 수 없는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번개같이 치워졌다. 모든 가재도구들을 마치 영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듯 죄다 싸서 치워버렸다. 바닥은 쓸고 물로 말끔히 닦았다. 램프도 깔끔하게 닦았고 난로가에는 석탄더미가 듬뿍듬뿍 쌓였다. 도매 상점은 어느새 아늑하고 다사롭고 보송보송하고 환한 무도의 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악보를 들고 악사가 등장했다. 그는 높다란 책상 쪽으로 다가가 책상을 오케스트라 삼아 50명은 좋게 되는 위장병 한자가 앓는 소리를 내며 바이올린 줄을 맞추었다. 이윽고 패치익 부인이 아주 흡족한 미소를 활짝 머금고 등장했고 결혼하지 않은 패치익 부부의 세 딸들이 미소를 띄우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 뒤를 이어 이 세 아가씨들 때문에 마음을 내태우는 여섯 명의 청년이 따라 등장했다. 한현은 빵장수 사촌과 함께 등장했고 요리사는 오라버니의 각별한 친구인 우유배달부와 짝을 이루어 등장했다. 주인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고 소문이 난 남자아이가 여주인에게 귀를 잡아 뜯겼다는 한 집 건너 사는 여자아이 뒤에 몸을 숨기고 등장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줄지어 등장했다. 어떤 이들은 수줍어하고 어떤 이들은 의연하게 어떤 이들은 우아하게 또 어떤 이들은 쭈뼛거리며 등장했다. 각양각색으로 빠짐없이 모두 다 무도의 장에 등장했다. 모두 스무쌍이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반원을 그리며 돌다가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가운데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뒤로 퍼져나갔다. 군무에 온갖 다정한 무대 장면들을 다 보여주며 돌고 또 돌았다. 맨 앞에서 나이 든 커플은 번번이 엉뚱한 데서 방향을 꺾었다. 그러면 새롭게 앞줄에 서게 된 커플이 망설이지 않고 다시 춤을 이끌었다. 나중에는 모든 커플이 앞줄에 서서 돌았고 리더를 따라 도는 꼬리 커플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패치행 영감은 손뼉을 쳐서 춤을 멈추게 하고는 소리쳤다. 아주 잘했어! 악사는 확확 달아오른 얼굴을 흑맥주통에 푹 담갔다. 그 통은 특별히 그렇게 쓰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듯 악사는 다시 무대에 올라 아직 춤추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 마치 녹초가 된 조금 전에 악사가 집으로 실려간 뒤에 새롭게 등장한 악사라도 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잘해보겠다는 굳은 각오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춤을 더 추고 난 뒤에는 벌금이 걸린 게임이 이어졌고 다시 또 춤이 시작되었다. 케이크와 니거스가 돌고 차갑게 식힌 로스트 비프 큰 덩어리, 삶은 고기 큰 덩어리, 거기에 민스파이가 줄줄이 나왔다. 물론 맥주는 수도 없이 돌아갔다. 악사가 로저드 코벌리경을 연주하자 그날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았다. 반주가 흘러나오자 패칠 영감이 부인과 춤을 추려고 앞으로 나와섰다. 그들은 여전히 맨 앞줄에 선 리더 커플이 되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연주되는 듯한 상당히 어려운 곡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을 따라 서너 커플이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스무쌍이 모두 무대로 나섰다. 그들은 걷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춤을 추고만 싶은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 그런데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두 배나 더, 아니 네 배나 더 많았다 해도 패칠 영감은 얼마든지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건 패칠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로 말하면 어느 모로보나 패칠 영감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 칭송이 최고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근사한 칭송의 말을 내게 기뜸해달라. 그러면 그 말을 쓸 것이다. 패칠 영감의 장단지에서는 활기찬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부부가 춤추는 동작 하나하나가 달빛처럼 환하게 빛을 발했다. 여러분이라도 이 부부가 다음 순간 어떤 모습으로 춤출지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인과 한바탕 춤을 다 추고 나서 패칠 영감은 동작을 딱 멈추었다. 어찌나 능란하던지 마치 두 다리를 꼬고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어느 틈에 두 발로 똑바로 섰다. 그런데도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다. 시계가 열한시를 치자 이 가정 무더에는 끝이 났다. 패치익 부부는 문 양쪽으로 자리를 잡고 서서 일일이 떠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성탄 축하 인사를 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견습생 둘만 남자 부부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악수를 청하며 덕담을 해주었다. 이제 유쾌한 목소리들은 다 사라져가고 두 청년만 가게 뒤쪽 계산대 아래 마련된 침대 위에 누웠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스쿠루지는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다. 그는 몸과 마음을 온통 그 청경에 다 빼앗겨 버렸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생생했고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너무나 야릇한 흥분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의 자신과 딕의 환한 얼굴이 사라지고 나서야 스쿠루지는 비로소 자기 곁에 유령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령이 그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동안 그 머리 정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아주 밝게 불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소한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감격시켰군. 유령의 말이었다. 사소하다고요? 스크루지가 유령의 말을 되뇌었다. 그러자 유령은 두 견습생의 말을 들어보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패치의 영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자, 그렇지 않은가? 패치의 그 너의 인간들의 돈을 그저 몇 파운드 썼을 뿐이다. 한 3, 4 파운드쯤 될까? 그 돈이 저렇듯 징송을 받을 만한 대단한 돈인가? 유령이 이렇게 말하자 스크루지가 흥분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이 아닌 과거의 자기로 돌아가 짓거렸다. 그게 아닙니다. 유령님, 패치의 영감님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지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일이 가벼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그분의 말이나 표정이지요. 물질 쪽으로는 미미하고 하찮은 것이어서 더하거나 헤아려 볼 수 없다 해도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이 주시는 행복은 비싼 돈을 들인 것만큼 훌륭한데요. 스크루지는 유령의 시선을 느끼고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듯한데. 아닙니다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제가 데리고 있는 석이한테 따뜻한 한두 마디 마리라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요. 그것뿐입니다요. 스크루지가 이런 바람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과거의 스크루지가 램프의 불을 줄였다. 그러자 스크루지와 유령은 다시 바깥 공기 속에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 멀어진 사랑 과거의 스크루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 인생의 절정기에 이른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훗날처럼 거칠고 굵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으나 어느새 걱정과 탐욕의 초조한 기색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하고 탐욕에 매달린 표정이 담겨 있어서 이미 스크루지의 마음 속에 욕망의 뿌리를 내렸으며 이제 그 욕망의 나무가 자라면서 그림자를 넓게 드리우게 되리라는 걸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상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 곁에 앉아있었다. 아가씨의 눈에 고인 눈물이 과거 크리스마스 유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나 대신 당신에게는 새롭게 섬길 우상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새 우상이 앞으로 다가올 날들마다 당신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준다면 그건 내가 그토록 당신께 주고 싶었던 것인데 왜 슬퍼하겠어요. 당신 대신 어떤 우상이 생겼다는 거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황금이라는 우상이죠. 이것이 세상이 공평한 거래라는 건가? 세상에는 가난만큼 힘겨운 것이 없는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세상에 심한 비단을 받는 것도 없으니 말이요. 당신은 세상을 너무 지나칠 만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다른 모든 꿈들이 탐욕에 물든 천한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그 한 가지 바람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난 당신이 지니고 있던 고귀한 꿈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보아왔어요. 이제 당신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버렸죠. 내 말이 틀렸나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예전보다 세상의 이해 타산에 훨씬 더 밝아졌다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녀는 고개를 가로졌다. 그럼 내가 변했다는 건가? 우리의 약속은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던 시절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끝끝이 부지런히 애쓰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행복한 시절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변했어요. 그 약속을 하던 예전의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는 절부지였어. 스크루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녀가 스크루지의 말을 받았다. 나는 예전의 나 그대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일 때 했던 행복한 맹세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된 지금은 고통만 남겨줄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고민을 계속해왔다는 걸로 충분하니까요. 이제는 당신을 놓아드릴게요. 언제 날 놓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 말로는 아니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뭘로 그랬다는 거예요? 달라진 성격, 변해버린 영혼, 낯선 분위기, 엄청난 것을 쫓는 꿈이 그 증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도 내 사랑을 귀하고 가치있게 만들어주었던 그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만일 우리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아가씨는 아가씨는 그윽하게 응시하는 시선으로 스크루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말해봐요. 그래도 당신이 지금 나와 사귀고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에요. 스크루지는 자신도 모르게 아가씨의 짐작을 옳다고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달리 생각하고 싶어요. 하늘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이 이렇다는 걸 나 스스로 깨닫게 되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진실을 거부할 수 없었답니다. 만일 당신을 자유롭게 놔주었을 때 그래서 당신이 지참금 한 푼 없는 나 같은 여자를 택할 거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수지타산 따져가며 저울질하고 있는 당신을요? 설마 당신이 한순간 스스로의 어떤 기준에 잘못 이끌려 나를 택했다고 해도 분명 그 선택을 후회하고 한탄하리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나요? 나는 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전의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요. 스크루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마음 아파할지도 모르죠. 지난 날의 추억 때문에 내 마음 한켠에서는 당신이 그래주기를 바라요. 하지만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은 그 옛날의 기억들을 떨쳐버리겠죠.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할 그런 쓸모없는 꿈인 것처럼 당신이 선택한 그 삶 속에서 행복하길 빌어요. 유령님 더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저를 이토록 잔인하게 괴롭히는 게 즐거우십니까?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환영이 하나 더 남았다. 유령이 명령하듯 말했다. 더 이상은 싫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보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제게 보여주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무자비한 유령은 스크루지의 양팔을 움켜쥐고는 억지로 다음 장면을 지켜보게 했다. 잃어버린 행복 그들은 다른 장소, 다른 장면 속에 와있었다.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근사하지도 않았지만 아늑함이 가득한 방이었다. 벽난로 곁에는 예쁜 처녀가 앉아있었는데 아까 그 아가씨와 너무나 닮아서 스크루지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아름다운 안주인이 되어 딸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방안은 더할 수 없이 소란스러웠다. 마음이 착잡해진 스크루지가 미처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느 구절에 나오는 축복받은 양태처럼 얌전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마음명은 되는 듯이 꼬물대거나 소란을 떨고 있었다. 그랬으니 방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이었다. 그래도 아무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엄마, 딸은 몹시 즐거워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며 장난감을 가득 짊어진 남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섰다. 이제 아이들은 아우성치고 파둥거리며 무방비 상태인 짐꾼에게로 달려들고 말았다. 의자를 사다리 삼아 그에게 기어올라가서는 주머니 속에 거꾸로 처박히고 그가 들고 있던 갈색 포장 꾸러미를 빼앗고 넥타이를 꽉 움켜쥐고 목에 매달리고 등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리고 좋아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발로 걷어찌며 난리를 피웠다.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아이들은 기쁨의 환성을 터뜨렸다. 아기가 소꿉놀이용 프라이팬을 입안에 집어넣으려 할 때 아슬아슬하게 빼앗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무접시에 붙어있던 장식 칠면조를 삼킨 것 같다는 끔찍한 말이 들렸다. 기쁨과 감사로 황홀해진 마음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희열은 그들 모두의 마음이었다. 차츰 거실을 빠져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흥분도 따라 나갔고 한 번에 한 계단씩 집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에야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제야 모든 흥분이 비로소 가라앉았다. 스크루지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여겨 살펴보고 있었다. 그 집의 가장은 아버지에게 다정스럽게 몸을 기댄 딸과 부인과 더불어 난로가에 앉아있었다. 저렇게 우아하고 앞날이 창창한 아가씨가 어쩌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을지 모르며 그랬더라면 혹독한 겨울날 같은 자신의 인생이 늘 봄날같이 따사로웠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자 스크루지는 정말이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벨르 오늘 오후에 당신네 옛 친구를 보았소. 남편이 미소띈 얼굴로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데요? 알아맞춰보구려. 어우 참 당신도 내가 어찌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웃자 그녀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아, 스크루지 씨로군요. 그렇소. 스크루지 씨라오. 그 사람 사무실을 지나쳤는데 창문이 열려있더군.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 동업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그렇게 홀로 앉아있더군. 그 세상 누구보다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에도 유령님. 스크루지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제발 여기에서 내보내주십시오.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 모든 환영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 나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 유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내보내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고개를 돌려 유령을 바라보았다. 스크루지를 바라보는 유령의 얼굴에는 유령이 지금까지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환영들이 조각조각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달려들었다. 날려버려도 원래 자리로 내려달라고. 더 이상 내게 붙어서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스크루지는 유령의 정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밝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휘두르는 이 유령의 위력이 어쩌면 그 빛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화기처럼 생긴 모자를 낚아채어 유령의 머리에 눌러쓰여버렸다. 유령은 그 밑에 폴삭 꾸끄러졌고 마침내 모자가 그 형체를 모두 덮어버렸다. 스크루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모자를 내리눌렀지만 그 빛마저 가릴 수는 도저히 없었다. 어느새 모자 밑에서 흘러나온 빛은 빛은 땅 위에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일렁거렸다. 이제 녹초가 된 스크루지는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걸 느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침실에 돌아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모자를 꽉 찐 그의 소나기가 스르르 풀렸다. 그는 휘청대며 침대에 엎어져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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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